그동안 무전이 울린 적이 있나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무전한 적 있어요 아니 당신보다 더 뼈저리게 느껴봤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손을 내밀어 줬다면 아 왜 떨려 아 긴장돼요 고맙다야 도와줘서 원래 친해? 아 러닝맨 한 번 같지 않나? 우리 쪽이야 우리 갑자기 재석이도 얘도 러닝맨 한 번 같지 않나? 아니 우리 동생 우리 동생 내 동생 야 살벌해야지 32신이요? 네 만난거야? 만났어? 친구 있어요? 야 이거야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거야 나 무전이 어딨어 무전이 어딨어 저기 있어요 저기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죠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 뭐 뭐든 알아내게 되면 바로 연락드리죠 예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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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되냐 촬영 준비했습니다 네 네 다녀와 다녀오세요 네 내 동생 화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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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Jesús 다가가가 가 inois 액션 화이상 화이상 심쿵하네, 심쿵. 칼! 한 방입니다. 이게 봉투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. 해봐. 형부터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야. 진짜로 같이 해. 네. 똑같잖아? 똑같았어? 너 해봐. 이거 들고 해야지. 의성이 그게 아니야. 형 약간 막 꺼멍한 브루스터인데. 큐! 진짜 질 떨어진다, 정말. 이거 해줘야죠.